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적이 화두였는데요. 점진적인 긴축이라든가 달러 약세 같은 우호적인 경제환경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도 좀 등락이 엇갈려서 기술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좀 사상 최고치 기록한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준가는 한국 영향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조금 등락이 좀 확연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좀 현재 지수 수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상황 분을 보시면 경제가 특별히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반기 중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이 어디인가를 업종별, 국가별, 섹터별로 좀 탐색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우리 국내 증시가 연초 대비 거진 20%가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랜만에 어떤 그 수익률 순위에서 선두에 나서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들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변화는 어떤지도 한번 점검해보죠. 네,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글로벌 자산들의 수익률을 좀 수치별로 살펴보면요. 일단 주식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S&P 지수는 10%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커서 평균적으로 17%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도 매일매일 상승을 지속해서 올해 성장률이 20%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 보면 이와 어떤 그 정반대에 있는 채권시장의 수익률은 조금 약화 내지는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채권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요. 네, 연초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형 수익률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금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연초에 2.4%에서 지금은 2.2%대로 오히려 내려왔고요.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미국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올해 수익률이 한 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가운데 다수 좋은 프리미엄이 높은 회사체 수익률도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회사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금리 수준하고 스프레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면서 또 경제 환경이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스프레드 축소까지도 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 말고 투기 등급에 투자하는 이제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평균 수익률이 6%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모든 게 다 지금 올랐다고 하니까 앞으로 무엇이 오를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안 오른 게 뭔가라는 것을 조금 다시 대주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도 무엇이 올랐느냐 보다 무엇이 오르지 않았느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무엇이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 유가와 에너지 섹터입니다. 최근에는 다소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지만 여전히 어떤 연중 저점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어떤 유가 상,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국제 유가는 연초 대비하면 한 20% 정도 빠졌고요. 천연가스의 하락폭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크게 수요와 공급 요인 중에서 공급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포트를 참고를 하시면 올해 국제 유가의 수요는 사실 크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작년 말에 9,760만 배럴 일일 수준에서 지금 1분기에는 9,646만 배럴로 소폭 하락한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6월 달에 오펙 회원국하고 러시아가 감소한 협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라이지리아, 리비아 같은 나라도 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셰일가스 생산량이 유가가 하락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의 낮은 밴드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가정을 할 때 결국 유가 상승 어떤 그 하단 부분에 위치했을 때는 에너지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은 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45달러에서 55달러 사이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요인으로 인한 하락의 경우에는 수요 요인보다는 좀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초나 2015년 중반에 국제 유가가 2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는 대부분이 수요 요인에 의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업종 등에 대한 어떤 투자 관심이 우리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정의 업종에 대한 투자 내지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생각이 드는 부분 등이 없거든요. 이런 에너지 업종에 투자하는 방법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국제 유가 상승을 전망하신다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LP라고 불리우는 Masters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 혹은 섹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MLP라고 하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회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전체에 대한 투자인가요? 그렇죠. 그 섹터를 이제 ML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면 보통 원유의 수송이나 보관, 저장 이런 시설들을 의미하고요. 피해 파트너십은 합자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MLP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인프라 합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MLP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의 수익률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대로 보시는지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나라의 MLP가 처음 등장한 건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셰일가스 열풍 때문에 좀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좀 수혜 섹터로 주목을 받다가 여전히 지금 유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좋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장기적으로 45에서 55달러서나 유지가 된다고 전망을 한다면 가격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높아진 배당률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MLP 인덱스의 배당률이 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이 8%라는 것은 엄청 높은 수준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MLP의 고유한 사업 모델 때문인데요. MLP 섹터는 에너지 섹터지만 이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수송, 보관으로 인한 수수료, 피 베이스로 수입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MLP 회사들의 수익은 반드시 유가 수준이 아니라 수송 양에 비례를 합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느낌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꾸준히 있다면 MLP 회사들의 수익률은 안정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MLP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장기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배당을 원하신다면 MLP가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주요 MLP 펀드는 이름들이 예를 들면 미국 MLP 특별 투자 신탁이다. 이래서 한국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 같은 증권에서 출시한 전문 펀드들이 있고요. 또 집에서 주식 종목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MLP 종목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에 소개한 종목들을 보면 에너지 트랜스퍼 액거리라고 하는 티커가 ETE인 상품이 있었고 또 윌리엄스 파트너스, WPG라는 티커인 상품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그리고 저평가된 섹터, 여기에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좀 있으신 투자 분들이라면 MLP 투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이오니아 양은정 대표와 함께 MLP 투자 방법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